판사 로또 판사에 따라 판결이 고무줄 같다는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돼서 로또 당첨자가 정해지거나 바뀐다면 사람들은 로또를 계속 살까요?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전 교수도 1심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재판부는 하나같이 이전 재판부보다 피고인에게는 엄격했고 검사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 선거 후 가장 큰 논란거리인 직권남용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재판부는 정작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판사와 차승우 서효성 판사 김미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과 아홉 차례의 본 공판을 거치면서 13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우근으로 참전해 김부장판사를 집중 공격했고 결국 직권남용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2021년 4월 선고를 남겨둔 채 돌연 휴직했습니다. 김미리 재판부가 사건을 이끄는 동안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두세 가지 이유는 모두 검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청와대 특감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해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최대 쟁점이었다고 후임 재판부가 직접 밝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후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초기 재판부인 김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첫 공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날입니다. 검사가 특감반의 지위를 고유 권한이 있는 검사의 빗대자 김부장판사는 그것과 다르다,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이 쌓아올린 기소 논리가 바닥부터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출신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줄줄이 검사실에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부장판사는 처음 들어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고 검사는 불법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이 논란은 다음 공판에서도, 또 그 다음 공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은 이후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무죄 사유가 될 만큼 검찰에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김부장판사가 있는 한 검찰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김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사건도 맡아 6개 혐의 중 5개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에 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였을 겁니다. 김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검찰의 고발 사주로 시작된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사건 등 윤석열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건이 줄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부장판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관심은 판사 사찰 문건에서 확인됩니다. 2020년 11월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작성 배포된 이 문건에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첫 번째로 기재돼 있습니다. 신성가족 우두머리의 관심대상 1호 사건이 김부장판사 손에 맡겨져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김미리 부장판사를 집중 공격했고 언론도 사상검증까지 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고정 레파토리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심지어 유임 기간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김부장판사는 2021년 4월 휴직을 했고 재판장은 바뀌었습니다. 사유는 병가라고 하지만 기자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본지가 취재한 바를 종합하면 검찰의 집요한 공격이 휴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가 바뀐 과정도 비슷합니다. 재판 초기부터 위기에 처했던 검찰은 재판부 변경 이후 화색이 돌았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미리 판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정교수 사건을 맡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시작된 정교수의 재판장은 송인권 부장판사 공판 준비기일만 무려 5차례를 거칠 정도로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표창장 위조 혐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기소의 정당성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후에도 준비기일과 서정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입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언론은 인턴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공주대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첨예한 쟁점마다 검찰을 긴장시켰습니다.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법 수집 증거 여부와 기소 후 강제 수사의 적법성, 투자냐 대여냐 등등등 주요 쟁점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과 해석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큰일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이대로라면 사모펀드는 물론 입시 관련 혐의도 줄줄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장을 다시 안 볼 듯이 수시로 들이받았습니다. 부장검사부터 막내검사까지 가리지 않고 번갈아가며 일어나 고성을 질렀고 오죽하면 재판장이 재판부가 그 정도 권한도 없습니까? 라며 자제를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1여덟 명의 검사들이 교대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본 방청객은 이 모습이 두더지 잡기 게임 같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법관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공정성 시비 염두, 김명수라인 반대파 불만 잠재우기, 중도파 적재적소 기용 등을 인사배경으로 보도했습니다. 검사들의 행패에 가까운 법정 시비와 공격이 재판부 변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뀐 재판부는 송 부장판사와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정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한 검찰의 공격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인권 재판부가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심이 끝난 뒤에도 김미리 부장판사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3년 2개월이나 걸린 책임을 엉뚱하게도 초기 재판부인 김부장판사에게 돌리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띄우고 TV조선이 받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김미리 판사가 휴직계를 낸 건 2021년 4월, 새로운 재판부가 다시 공판을 시작한 건 두 달 뒤인 6월입니다. 이후에도 새 재판부에서 20개월이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3년 2개월이나 걸린 재판을 초기에 2개월 지연됐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 두 달마저도 검찰과 언론, 국민의힘이 판사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휴직을 내고 재판부가 변경돼 지연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재판 지연의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6개월을 공전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증거능력과 관련한 재판부의 결정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까지 해서 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항고에서도 또다시 기각되고 재판이 재개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정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주도하며 판사를 공격하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결국 판사가 교체된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 뒤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법원 주변에서는 로또 판사를 만나기 위한 만나지 못한다면 만들어내기 위한 작전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would be a good distribution to 12.000% 구조사회의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고 Kit